재룡전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체입니다. 재룡전기는 2024년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4, 57% 상승한 6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8일 대비 약 43, 1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5월 8일 7만 5,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5월 19일 1만 4,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3월 29일 97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5월 25일 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룡전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14, 8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4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0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3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4월 17일 가장 많은 3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15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에서 약 15.1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5월 7일 약 15.1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27일 약 2.6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65억원이며, 2015년 633억 대비 약 146.9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44억원으로, 2015년 31억 대비 약 1626.2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78%입니다. 순이익은 약 429억원으로, 2015년 35억 대비 약 1109.6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7.44%입니다. 재룡전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5.69배이며, 지난 2015년 13.62배에 비해 약 88.6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42배이며, 지난 2015년 0.89배에 비해 약 1066.12%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1.22%, ROE는 40.57%입니다. 재룡전기의 시가총액은 1조 1,03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54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1,565억 42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466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44억 519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83위, 코스닥 종목 기준 96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429억 51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5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7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년간 재룡전기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월 6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